그 두나미스 팀에서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간증할 거는 축사할 때 귀신 영을 봐가지고 이런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사자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떨림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막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? 저는 처음 봤죠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뭔가 더 떠시니까 뭔가 감동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영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불로 하다가 야! 너 누구야? 이랬는데 이제 그 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제 얘가 원래 사명자인데 내가 그 못하게 하려고 입을 잡고 있다고 막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얘 못만하게 막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언제 들어갔어? 이제 하니까 아 얘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들어갔었는데 내가 얘 사랑 못하게 전도 못하게 막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감히 어디 들어가? 하면서 이제 불로 다 태워! 다 태워! 다 나와! 다 빠져나와! 다 빠져나와! 다 불태워! 불태워! 지분 잃고 세력 잃어!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막 그 구역질을 하면서 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역이 진짜 강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받는 분도 믿음으로 받을 때 같이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이 불이 더 커지면서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영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하는 것도 아닌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살아야 더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